얘 가토 카드는 다 빼놨네 할 거 없으면 못 갈 수 있는 거 아니야구요? 아니요 할 거 있어 하이요 님들 지금 아이다님 하이요 지금 갑시다 소소로 가요 소소? 소소 5렙 부서 안져 아유 7렙 9렙이에요 9렙 3개인데요 하나 에이씨 엄청 자식 얘기하기가 3개는 낀 줄 암 딜러 한 자리 남습니다 선착으로 받을게요 이분들은 고정팟이라서 그냥 고렙으로 받을게요 고레보호 받을 거 이단님도 고레보호 가야죠 그냥 양심용 이거 1580이면 고레비지 야 근데 흰색 날개 님들 꼈어요? 아 졸라 이쁘던데 흰색 날개? 저 할 거 없을 때 이거 끼고 한 시간 동안 아리아농고 돌아다녀 와 진짜 미친 사람인가? 안 좋아하네 아니 안 좋아하네 쳐다봐봐 디트는 날개 두 짝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무거워가지고? 하하하하하하 아 이단님 양아치에요? 왜요? 고레버서 꼈다더니 면화가 아니고 홍영을 끼고 있어서 뭐하고 홍영놈 구렛보석 아닙니까? 아 됐어요 아 왜 이렇게 돼? 내 수수 쌤 홍기사님 종료 아니야 제 사운드 올리카와 비슷할 때는 절대 아님 아니 강장님 아니 바른 돌 왜 피해 바른 돌 멀리 끼고 있는데 방금 깨있어도 낀 건데 누가 깼네 파란색 아 씨 말해 아니 아니 뭐야 어 나도 쏟는다 뭐야 아 이단님 때만 죽었네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아니 근데 망실이 저 진짜 그때 평탄한 게 처음 쌓아먹었거든요 아니 아니 이게 어디 돌려줘요? 아 돌려줘 이거 진짜로 그동안 자신 없어 아주 안 돌린 거예요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나는 똑똑해 봤다니까 야 잠깐만 이거 위험 야 이거 위험하다 야 이거 위험하다 안 돼 제발 아 못 살려 못 살려 아이고 아이고 진짜 도움이 안 되네 도움이 안 돼 아니 못 까잖아요 이거 리트 하죠 아니 아니 뭐 리트 누이기도 그냥 그냥 죽어버리시네 고마요 이제 이자님 끊었어 나가요 아 아 아 아 방금 종말 떨어졌는데 아 종말 아니 뭔 이제 쓰고 있구만 이자 본인이 진짜 디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이 힐 좀요 코션 먹고 먼힐 달라고 안 줄 거 알아서 그랬어요 빙빙 어 바로 도움을 줬어요 거기 있어요 어디 저기 어디 저기요 저기요 아니 아니 어디 뭐 막고 죽은 거야 그냥 바닥 막고 죽으시겠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뭘 어쩔 수가 없어 아 이거 진짜 아으 세바시 소리가 들었는데 피가 안 까졌네 아 아 이자님 안 쳤어요 뭐 있어요 안 치니까 안 치죠 아 카운트 안 되다 카운트 안 되다 카운트 안 풀어 카운트 안 풀어 카운트 안 풀어 카운트 안 풀어 진짜 인성 개빡아주고 진짜 아니 방송 중에 왜 이렇게 큰일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방송 중에 wireless 엔 SEO sv 카운트 Annie 아 휴 아휴 진짜 애고 망치가 무거워요 어이씨 사석이 올라오겠다 삼동봉님 올리셔도 됩니다 아 되겠죠 야 소스 여기서 개벌레임 개벌렸데 보석도 그렇게 쥐어왔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고트라도 있었으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야 고타 이미 출발했어 어 그래 형 어떻게 뭐 좀 게임 잘 돌아가 오늘 아 좀 잘 돌아간다 군나라 시티공주 뒤져있는걸로 봐서는 X 해요 약속은 안 지켜서 좋습니다 약속이 아니고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도 오늘 깔지만은 그냥 만개짜리 이겼어요 만개? 늦었다고 죄송한게 아니라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주소 받아서 했을 때 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늦어 받을 때 시간 없어서 오늘 약속 시간 맞춰서 오는 거잖아 자게 돈 번다고 장기 돈 번다고 약속 시간 하나 멈추기 이게 끝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 같이 이걸 못 간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형한테도 이득이야 왜? 내 보석 중에 10레벨 여라가 하나 늘 거거든 그럼 형한테도 이득이야 결국엔 인정? 어 인정? 어 메모장에 맞고 슈아 ㅈㄴ ㅈㄴ 이렇게 적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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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모장 안 켰어요? 저 컴퓨터에 메모장 없음 그만하라고 자식이 범죄를 져는 거고 그만하라고 나 저 형 진짜 자단함 나 앞으로 고정판 안가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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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싸우자 근데 사실 싸우는 거 아니야 일상 대화야 망설이 사랑해 그 ㅅㅂ 삐졌네 알았어 그럼 내가 추천서 써줄게 남순영한테 아니 아니 그거 진짜 고통이 사랑해요 희다님 사랑해요 신사람들인가 봐 형 원래 이렇게 싸우면서 크고 하는 거야 뭘 쏘마 너네 나이 합치면 둘이 합치면 쏘마 50이 넘는다니까 뭘 커 크기는 존나 큰 새끼들이 둘이 지금 이다님 남자는 죽을 때까지도 철 안 되는 게 남자야 아 명언이다 망치야 이다형 봐봐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이게 저런 것도 모르잖아 형이 뭘 알겠어 맨날 학교에서 공부하냐고 아니 쏘마 compet기 2종만 하고 나와 아 또 안 나왔어 기본부상으로 나와 기본부상도 나온대 자 날개 휴가자 뿅 자 오늘도 알차겠다 로스타크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이자형 저기 뭐야 오 디쿠의 산 고생들 와 너무 힘들었다 둘이 보고 있으면 무슨 방송 보는 거 같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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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